자, 극한직업의 변섭도 대장장이 여기 사모님이 와서 또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유, 반가워요! TV에서 자주 나오니까 아유, 반가운데 칼도 막아 음~~~ 옛날에 방식을 드려야지, 아유, 이 세상에 뭐예요? 하자 간 게 뭐였zel죠? 거기 아침에 오자, 인간극장이예요 인간극장 어... 이게 다 만들어진 거는 다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거 다른 사람이 갈아달라고 해서 아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시는 거구나 인상도 굉장히 참 좋으시게 생기셨어요 왜요? 인상도 참 좋으시다고 다 그래요 근데 나 별로 안 좋아 근데 성적은 있으셔요? 카리스마가 약간 느껴지실 때가 있긴 한데 카리스마 누가 저? 카리스마는 별로 없어 없어요? 아 근데 하여튼 공장에서 뵙는데 사장님 아저씨께서 대단하셔요 대단하죠 마음이 넉넉하시고 힘든 걸 하고 언니 좋아 네 그러니까요 성적은 급해요 예예 어떻게 사위분도 남겨주시려고 그렇게? 사위가 없다고 했어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근데 힘이 든 게 어렵죠 힘들고 네 힘이 든지 그래도 이 오래된 장인정신을 가지고 쭉 가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저씨는 어차피 오래 했은 게 예예 이것만 갖고 헌개로 그래도 말년에 또 이렇게라도 해갖고 알아주고 헌개로 감사하대 아유 그렇죠 아유 좋아요 할 때 이렇게 칼도 갈아주시고 그런 게 감사하죠 그런 게 감사하죠 예예예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그래도 또 알아줘서 사람들이 한 분씩 찾아오고 헌게 그게 감사하대 아유 맞습니다요 그 북한 직업 변사또 대장 장인데 사모님이셔요 이것도 다닐게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소리가 안 나네 뭐 마무리 예 마무리 작업 하여튼 이거 남원에 대전장입고 쓰신 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 몇 분이 있거든요 예 칼이 너무 좋다고 예 아유 그래요 또 여기 오면 칼 하나 사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칼이 칼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이건 갈아달라고 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해 주신 거구나 예예 이제 우리 칼 갈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유 칼을 베리 못 찔려고 와 제가 손에 났어요 그래요? 아 사장님이 꺼내나? 나는 누가 덮고 났어? 저 상자 안에 있던 거 도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얼마씩이에요? 이거 7만원 이거 대단한 집이에요 네? 7만원 이 분이 치는 거 6만원 줘야 돼 여기 오른쪽이 사이 왼쪽이 여기 사장님이시고 주방에서 쓰면 돼 TV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방에서 쓰면 돼지 특수강 바로 이거 광할로 광할로 야는 치든 뭐 돼 치면 깨져 이게 썰기만 해요 아 썰기만 해야 돼요? 낫도 바빠 이런 거는 네 강해요 이런 거는 얘도 강해지 마 야는 치여 동남아시아 이런 게 정글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여러 가지가 있네 가볍고 좋아 봐봐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저께 텔레비 보다가 달려왔어요 그런 게 아 칼이 많다 사면 왜 해 칼을? 요걸로 해 뜨면 된데 사시미 사시미 떼도 돼요 이거 특강이라 사시미 나를 한번 봐봐 사장님 사시미 팔이 엄청 아프세요 아유 어떻게 나를 해 이렇게 이게 둥근 칼이 이게 희한한 칼이 아니에요 어디에 쓰는 건지 한번 여쭤봐야겠네 우리 사장님 아저씨께서 그 어깨가 아프시고 팔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이게 다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나봐요 직업병이죠 요건 요건 뭐라 그래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나무 껌질이 이렇게 껌질 이렇게 이렇게 아예예예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껌질 벗길 때 이렇게 오 이런거 처음 봐요 음 나무 껌질 벗길 쓰는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어요 사장님 네 잘 가세요 예 잘 갈게요 네 하여튼 제가 그 공장에서 작년 11월에 말이 나오더라고 여기를 들어본게 사장님 말소리가 들려 내가 유튜브를 본게 예예 보셨구나 그래서 내가 알아 사장님 말소리도 알아 제가 특이한거죠 한 번도 안 봤는데 어저껜가 예예 우리 그것을 보다본게로 그것이 사장님 말소리가 내가 봐 저 목소리 나오죠 특이하잖아요 예예 하여튼 하여튼 나중에 제가 또 올거에요 예예 인터뷰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건 다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갈아주세요 착하신 분들이네 남한 명품이 이게 칼이에요 칼 칼 이거 광알로가 바라겠어요 광알로 차도티비 차도락시장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